네. 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오늘은 7과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생활 장면을 보며 또 누구의 물건인지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et the first video clip. 첫번째 장면을 보세요.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네. 아마 그 옆 친구가 자기 짝에게 이것이 너의 물건인지 물어보는 그런 장면인 것 같네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Where is my mirror? 내 거울이 어딨지? Is this your mirror? 이것이 너의 거울이니? Yes it is. Thank you. 맞아. 고마워. 다시 들어봅니다. Where is my mirror? Is this your mirror? Yes it is. Thank you. 다음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깃발을 찾고 있네요. 깃발의 크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봅니다. what is it? Good? 태 hmfunction이야? 굿 Colon controle semicolon을 보면서 어떻게 보자? Laurel 기사 아실까? 그리고 깃발의 크.. 저는 deepen axis 등등을 보 scrap을 uncle. 네. 네, 대본을 살펴볼게요. Is that your flag? 저것이 너의 깃발이니? No, it isn't. My flag is big. 아니, 그렇지 않아. 내 깃발은 커. Oh, here it is. Oh, 여기 있네. No, it isn't. My flag is big. Oh, here it is. 네, 단어 살펴볼게요. 달러를 입장으로 해보겠습니다. Watch. Watch. Umbrella. Umbrella. Bike. Bike. Flag. Flag. Hat. Hat. Bag. Bag. 네, 주요 표현. Is this your watch? Is this your watch? Yes, it is. Is this your umbrella? Yes, it is. Is this your flag? Yes, it is. Is this your flag? Yes, it is. Is this your hat? Is this your hat? Is this your hat? Yes, it is. Is this your bag? Yes, it is. Is this your flag? Yes, it is. Yes, it is. Is this your flag? Yes, it is. No, it isn't. Is that your umbrella? No, it isn't. 물건 주인 찾아주기 1. 네 명씩 한 모둠을 만듭니다 2. 각자 선생님이 나누어준 그림 카드 빈칸에 주어진 낱말에 해당하는 물건의 색깔과 크기를 정해 그려넣습니다 3. 물건을 모두 그렸으면 그림 카드를 모두 섞고 뒷면이 보이도록 쌓아놓습니다 4. 순서를 정한 후 첫 번째 학생이 먼저 카드를 뒤집고 카드의 물건을 그린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모둠원에게 물건의 주인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면 그림 카드를 받으며 5. 라고 답합니다 6.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면 6. 라고 답하고 자신이 그린 물건의 크기와 색깔을 묘사하는 말을 합니다 5. 물건의 주인을 찾아 그림 카드를 돌려주면 1점을 얻고 찾지 못하면 그림 카드를 다시 카드 더미 사이에 넣습니다 6.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간 후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칭찬 도장을 받습니다 5. 물건의 주인공 5. 물건의 주인공 5. Deborah 음악 5. 벨川 office 6. 벨川 네, Make-up Story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